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당신들 아들이 죽었다든지 하겠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당신의 손자가 죽었다 해도 이런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양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윤석열 대통령, 나라 이게 뭡니까? 국경을 똑바로 하세요. 정의가 우리에게 하세요. 정의를 타세요. 정말 한심합니다. 자식을 받았다면, 우선이 있다면, 손자가 있다면, 윤석열이 있다면, 자식이 있다면, 국회 국회의 정말 사람이라면, 정말 양심이 사람 방울만 지나고 있다면, 이거 선거할 일입니까? 국회가 소집해야 할 일입니까? 이건 상식도, 규칙도, 규칙도, 규칙은, 규칙은 자신이 매치를 띄고 세를 받지 마십시오. 아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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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나가십시오 계단 앞으로 가세요. 자 이틀마원이야! 대표! 이 인간이 위하여! 당신들이 사람이야! 야, 기자들!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이 나쁜 사람이야! 기자들! 걔네말이로 돌아가! 걔네말이 집에 갔어! 걔네말이 해먹어! 당신이 인간이야! 이 남은 왼쪽 있으니까 이 남은 왼쪽 있으니까 야, 기자들! 집에 가서 걔네말이로 해! 걔네말이 나면, 곤충아 보리도 마실게요. 곤충아 보리도 마실게요. 걔네말이 나면, 고생하십시오. 야! 기자들 너무 가! 대단말이 기자들! 대단말이 기자들! 이틀마원 못하게 해라구! 없어요! 누가, 누가 이틀마원 하는거야? 누가, 누가 이틀마원 하는거야? 야! 당신들 아들이 죽였다봐! 그무산단이 아들이 죽었다 이봐! 이런 행동하겠어, 당신들! 어? 당신들 권레가 죽었다 이봐! 이런 행동하겠어, 당신들! 국김명! 어? 이게 국회원들이 할 돈이냐고! 에이 나쁜 사람들아! 에이! 정말 나쁜 사람들! 에이! 국김명원들! 국김명원들! 인간답게 살세요! 정신들! 야! 기자들! 계란말이 기자들! 아! 자알나가! 거기다 다시는 후 뒤에 계란말이 기자들아! 이 집망하지마! 아! 아! 이 집목이 기자들아! 아! 이거 뭐야! 이 집목이 기자들아! 이 집목이 기자들아! 어! 아! 당신들 낳게, 당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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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냐! 인간이냐고! 아! 이게 누가 어떻게 하는거야? 네 내려가세요. 나쁜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인간이야.